전라남도가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해 두 팔 벗고 나섭니다. 전라남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그리고 11번가가 전남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8일 전남도청에서 라이브 커머스와 온라인 경매 사업을 활성화해 전남 우수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농산물 생산자와 구매회사 간 온라인 실시간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게 돼 이에 따른 유통단계 축소와 수수료 절감 등에 따른 소득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